공략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30대 이상의 여성 결혼을 하면 안 돼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? 소리만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? 엄마한테 미안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지금 20대인지 30대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친구야! 평소에 엄마를 사랑하시나요? 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? 세 개 돈? 엄마가 도와주니까 일단 이거 봐봐 여기 넣었잖아 여기 도전하시겠습니까? 콜 콜 콜 성공 성공 갑시다 총 4개의 문제를 낼 거예요 네 이게 질문 카드입니다 두 장씩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동기 귀여운 주ує금 축제 도 엄마 나인 몇 살이지? 63살이지. 5, 7년생인가. 엄마 띠는? 뱃띠야. 뱃띠야. 엄마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? 산. 나한테 고마워할 때가 언제야 그러면? 딸이 선명하게 이야기할 때. 알았어. 엄마 고마워.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죠? 나 43. 엄마 뱀띠죠? 그냥 뱀띠. 다다 좋아하죠. 당연히 다다 좋아하죠. 고마웠던 적 있어요? 실천에 나가는 거 보니까 그게 좀 고맙지. 알았어. 퀴즈에 참여만 해도 선물을 팡팡 드립니다. 팡팡. 토마스터의 등극이 되시면 100만 원 상당에 소도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립니다. 어머니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. 여기서 하나 뽑아주세요. 질문을 정하고 그 질문을 어머니께 여쭤봐서 답이 맞으면 돼요. 쉬운 걸로. 아 이거는 뭐 획득이죠 획득. 자 엄마의 혈액형은 무엇이죠? 어머님. 오영이요. 오영이요. 아 맞혔습니다. 자 우리 효마스터님에게는 조이너스 상품권을 드립니다. 100만 원 상품권. 아 축하해요. 아 축하드립니다. 네. 아 큰일 했어. 근데 끝이 아닙니다. 30만 원 상당의 끝장 풀 패키지 11종을. 아 끝장 풀 패키지. 아 축하드립니다. ropicana. 그래서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